이번에는 GWCAD 2017 버전과 AutoCAD 2017 버전의 기능 중에 명령행에 관련된 기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일단 두 툴 모두 명령어 자동완성이라는 편리한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. 명령어 일부분만 타이핑을 해도 그 해당하는 명령들을 모두 찾아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명령어를 다 알지 못해도 편한 몇 글자만 타이핑을 해서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. GWCAD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L을 타이핑하면 L로 시작하는 명령어만 모두 다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라인을 타이핑하기 위해서는 L, I, N, E를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I, N만 타이핑을 하면 라인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. AutoCAD 같은 경우에는 라인 타이핑하면 당연히 라인으로 시작하는 기능들이 모두 나오게 되고요. 그 라인이 중간에 들어있든 어디에 들어있든 간에 포함된 명령어 리스트를 모두 보여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GWCAD 같은 경우에는 GW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 명령어 자동완성 리스트를 키고 끄는 이렇게 밑에서만 타이핑이 되도록 만들거나 이 환경면스를 켜서 위에서 타이핑되게 만들거나 이 옵션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AutoCAD 2017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중간에서부터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정렬 제한도 사용 빈도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그리고 오타가 나면 자주 오타 난 것에 대해서 3번 이상 오타가 났을 때 자동으로 명령으로 입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. 환경변수 검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환경변수 검색 안되도록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록에 이름을 타이핑해서 블록을 삽입한다든가 해치 이름을 타이핑을 해서 해치를 삽입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해치를 Solid라는 해치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Solid 타이핑하면 해치가 나오고요. 바로 해치를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블록을 1, 2, 3이라는 블록을 만들었을 때 1, 2, 3을 입력하면 바로 블록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명령행에서 조금 더 편한 편의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보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더 와닿을 만한 그런 차이점은요. 바로 옵션에 사용해 있습니다. GW 패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패드에서 들어가 있는 기본 기능은 다 갖추고 있지만 편의성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. 이렇게 폴리선 예를 들어 폴리선을 작성을 할 때에는 호, 닫기, 거리, 이런 폭 조절 같은 이런 다양한 하위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을 하려면 하단 커맨드 라인에 나오는 단축키를 꼭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. 폭을 변경하려면 W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줘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이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,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 클릭으로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명령행에서 자동 완성되는 부분, 그리고 해치 이름이나 블록 이름으로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, 그리고 이렇게 옵션을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명령행에 대해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